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냈고 실제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소개하는 윤리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행보 중에서 조회수가 또 하나가 터져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26만 나왔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26만 나왔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만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실제 연설을 한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윤리크 채널에 나온 것이고 이와 관련 조회수가 26만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동영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 더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양산 책장수랑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양산 책장수는 자신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위해서 그 인권불륜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앞서 보여드린 조회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고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와 닿는 이유는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이죠. 목격했기 때문이죠.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강제북송 사건들 심지어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도박에 의한 월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소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차 단독입니다. 김정은의 표창을 받은 쿠바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지금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와 유사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와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의 방향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러한 북한의 쿠바 외교관이 망명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절대 못했죠. 즉 우리가 지금의 윤석열 정보를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대북 기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리일규 참사라고 해요. 태용호 영사 이후의 최고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북한 외무성에서 대표적인 쿠바통이라고 합니다. 쿠바통.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맡은 업무가 뭐냐면요. 실제 우리나라와 쿠보가 수교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임무를 맡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실제 망명을 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북한 외교관의 실제 임무가 뭐라고요.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수교했어요. 쿠보와 수교를 했습니다. 즉 북한이 실제 그렇게 저지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와 쿠보 수교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그걸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망명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행정부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치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김정은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에 지금 이런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채팅창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당대회 관련돼서 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특히 한동훈 후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는 분들을 향해서 그냥 하나같이 모두 다 자유통일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발 근거자료 하나라도 갖고 와보세요. 근거자료 하나가. 네?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한동훈 후보 욕하면 자유통일당 뭐하는 거다. 자유통일당 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발 사람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우리와 가치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자유와 목적 아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이러한 발표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실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목적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와 관련돼서 잘하는 건 잘했다, 못하는 건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게 우선순위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한테 계속해서 편파 방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요 단 한 번도 편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특검을 한 번도 찬성해 본 적 없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방송에서 특검을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특검을 반대해야 되는지 민주당의 특검의 모순점과 민주당의 특검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의 특검을 왜 윤석열 정부가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제3자 특검안이 대안도 아니다 역발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왜 그게 편파 방송입니까? 왜 편파 방송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발 특검을 받아준 게 아니다. 받아준 거 아니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 기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가 우선이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놓는 제3자 특검안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부합된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놨는 제3자 특검안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거지만 첫 번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받아줍니까?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받아줍니까? 세 번째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받아줍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대안이 없다고. 제가 대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좌파들이 던지는 물음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음표로 던질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최근 들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JTBC, MBC가 내놓는 편파 방송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들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꼬집어드렸습니다. 그게 대안이라고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해도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민주당의 특검을 받아주지 않지만 우리 세 가지 기준에 벗어난다 말해도 이게 끝까지 민주당의 특검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물에 치중되는구나. 인물에 치중되는구나. 저는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해본 적 없다고요. 저는요. 한동훈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한동훈 후보가 말한 특검의 제3자 특검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 다 반대할 겁니다.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내놓더라도 똑같이 비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꼬리표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말했는데 왜 반대하냐. 한동훈이 말했는데 왜 디스하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인물에 치중하지 말자고요.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어떠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제발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 3년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열이 안 나고 싶은데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지금부터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의 가짜 뉴스 팩트 체크하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좌파들 이겨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저는 오늘도 그 역할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일이에요. 당장 금요일입니다. 해병대원과 관련돼가지고 청문회 열어가지고 또다시 선전선동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다고요? 벌써부터 쇼를 펼치고 있다고요. 어떤 쇼? 첫 번째 약속도 하지 않고 대통령 찾아가서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지들 멋대로 장애 집회 열어가지고 규탄 집회 여는 것. 세 번째 청문회 증언 거부했다고 임종석, 임성근, 신범철 6명 고발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거부했다고 정진석, 홍철호 등 10명을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고발 여권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우리 시청교람들에게 법령 얼마나 많이 보여드렸습니까?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청문법에 따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더라도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조항 하나하나 다 정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은 하지만 결국 저 고발은 뭐라는 겁니까? 애초부터 법리에 맞지 않고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 쇼를 펼쳐야 되니까. 그래야지 언론의 보도가 되니까. 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민주당한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 청문회는요. 청문회 요건조차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실제 대통령실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는 위험불법이다. 불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발 특검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 우리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 민주당발 특검과 관련돼서 여론전이 펼치고 있고 선전선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뭐라는 겁니까?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면요. 다 받아줘야 돼요. 실제 특검이든 지금 민주당발 청문회든 받아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국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한 번 받아준 거 두 번 안 봐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모순에서 어긋나는데? 논리에서 벗어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린 항상 말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민주당의 저러한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지금 여론전이 펼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발 청문회 민주당발 특검 안 받아주면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받아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아래 정무적이고 정치적이고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라는 아래서 저건 절대 받아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의 민주당발 특검이 문제가 있는지 왜 지금 민주당발의 청문회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시청자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근거 조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문재인 때도 안 했던 걸 왜 하냐? 첫 번째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냐? 문재인의 146만 청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했던 거고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청원이나 국회 청원이나 똑같은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설마 국민의 목소리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한 거는 국회에서 상관 안 해도 되고 국회 청원은 국회에서 목소리 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권분립을 잘 외치시는 분들이 왜 국회를 그 모양 그 꼴로 운영하십니까? 상권분립 다 어겨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냈었던 문재인 탄핵은 우리가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국회 청원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권한이. 상권분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알아보는 겁니다. 상권분립을 그렇게 외치는 민주당이 지금의 상권분립을 왜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냐고요. 그야말대로 지들 멋대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내로남불인 거죠. 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탄핵과 관련돼서 국회에 청원이 없었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라 말할 거예요? 있는데? 문재인 탄핵에 관한 청원. 자, 5만 명 넘겼습니다. 5만 명 넘겼어요. 5만 명 넘겼으면 정청래의 말에 따르면 의무사항이에요. 정청래 이거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청래 그럼 이거 안 받아주면 문제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진실을 숨기고 있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 나오잖아요. 문재인 탄핵 등 국회 청원 100% 폐기. 네? 100% 폐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국회에 냈던 목소리는 다 폐기시켰다고요. 무려 20대부터 21대까지 117건 모두 보내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조차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좌파들, 특히 국법법의 결혁인 정가 5범이 이와 관련 청원 냈다고 이걸 민주당이 받아준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자체가 위험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예스를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게 대안인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이게 대안인 겁니다. 당장에는 뭔가 돌파구가 마련한 것이 않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뭔가 밀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모수점, 민주당이 이러한 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는 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3년이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원 처리의 예외. 안 돼요. 이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100% 폐기했던 이유도 무엇이냐?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 처리 예외. 수사, 감사, 재판 중에는요. 이와 관련돼서 청원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문재인과 관련돼서도 안 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청문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모든 청문회 뭡니까? 수사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하나하나로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궁극적인 건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이유. 결국에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이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화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반대 의견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대법원 일부가 심사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이게 왜 병합이 되면 안 되는지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병합이 안 됐어요. 대법에서 병환 신청을 지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재명은 실제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서울과 수원을 오가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주사회 재판 받는 겁니다. 주사회 재판 최소 주사회에요. 최소 주사회에 지금 이런 사람이 야당 단대표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람이 우리 민생을 챙기겠다 먹산의 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자 실제 그러면 이제부터 이 이재명의 재판이 병합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누가 맡는다라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과 김성태의 유죄를 내렸었던 재판부 즉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화영의 유죄에 있어서도 김성태의 유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정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똑같아요. 이화영이든 이재명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 관련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 대북 송금의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고 그 중에서 200만 달러라는 돈이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된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은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즉 뭐하는 겁니까? 이 판결문이 이재명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재명이 뭐하는 겁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이게 기각되었다. 야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하겠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예상 가능합니다. 뭐가 예상 가능합니까? 실제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 재판부를 기피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재판을 지어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할 거예요. 별의 별짓을 다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판부를 향해서 빠르게 결론 내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많은 우파 단체장분들이 수원지법 앞에서 그런 목소리 내고 계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북선금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화영 1년 8개월 김성태 1년 5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화영 김성태 판결이 나왔고 그와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경지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다 경지지사 방북 관련 돈이다라고 나왔으면 이와 관련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거보단 빨리 나와야죠. 이거보다는 왜냐? 결론이 나왔잖아. 이미 관련된 문건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성태 이화영 보다는 더 빠르게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의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우파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이 재판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합이 기각이 되었다. 그래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 잘 내리게 주겠지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진우 부장판사가 더 빠르게 재판을 결론 지을 수 있도록 그와 관련돼서 더 빠르게 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우리가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려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은요 또 한 번의 응보를 찾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방송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는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제 걸어가는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닥터 헬기로 흔들더니 트럼프도 고발라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받음에 있어서 이재명처럼 닥터 헬기 헬기를 탄 것처럼 지금 저들끼리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최태경 트럼프 닥터 헬기를 보도하지 못한 한국 언론을 조소합니다 네 최민희 강선우 전현희 모두 다 뭐하는 겁니까 트럼프 헬기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헬기 안 탔다라는 거예요 헬기 안 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민주당 사람들은요 실제 외신 언론의 보도도 읽어보지 않은 채 어디서 끌고 오는 좌파 유튜브의 방송을 보고 이런 선전선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발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좀 네 자 보여드립니다 트럼프는 검은 SUV를 타고 17km 떨어진 가까운 병원 머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치료 받았다고 여기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은요 진실을 생각 안 합니다 이들은요 실제적으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 자신들이 정정화시키고 싶어하면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진실마저도 지금 덮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왕 이런 거 한 가지를 더 끌어올려야죠 뭐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탄 게 닥터 헬기뿐만 아니잖아요 이재명 뭐 또 탔습니까 이것도 탔잖아요 특수구급차량 특수구급차량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특수구급차량 이거 원래 규정상 이재명 타면 안 되는 겁니다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손상기TV를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 특수구급차량에 대해서 설명 다 해드렸고 이걸 왜 이재명이 타면 안 되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탄 건 비단 닥터 헬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특수구급차량 까지 탄 겁니다 저거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의 과거에 말도 안 되는 행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꼬집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신기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